도쿄 가기 전 손톱을 좀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켰어요. 전에 했던 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일단 갈아갈고 난 다음에 손톱 정리 시작하고 한번 시작해볼게요. 이렇게 다 깔끔하게 깎았습니다. 이쪽도 깔끔하죠? 완료! 이거 저도 이번에 새해 처음 사봤어요, this type of nail. But I never tried it, so I might not be able to do it like super good, like on a top-notch level, but I will try this time. Let's do it. Let's do it. Let's do it. Ta-da! Wow. Damn. Of course, of course I'm not doing with these things, but look at these. So comfortable and convenient. Guys, I'm a wit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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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? 오늘의 폴댄스웨어 마니유의 나이올 아마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해요 이게 제 분위기지 않나요 아무튼 이건 사실은 casual wear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옷을 입을거에요 제가 옷을 입을거에요 제가 옷을 입을거에요 오늘 저의 착장 맘에 드립니다 자 준비 고우 천천히 좋아요 왼쪽 밸바닥 그렇지 엘보 꽉 그렇지 손 떼고 좋아요 좀만 더 버텨요 접어 다리 접어 감싸서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죠 풀어서 잡고 잡고 내려 벌써 꽉 잘하는데? 예이 왜 쉽게 성공하셨죠? 준비 고우 좋아요 굿 그렇죠 걸고 줄을 내려가 그렇죠 엘보 그렇죠 다리 울려서 무릎 잡고 그렇지 그렇지 엘보 꽉 땡거 보여주고 좀더 유지할게요 다리 잡아서 숙여 이마 붙이고 그렇죠 다시 풀어서 왼손 높게 잡아볼까? 잡고 잡고 그렇지 볼 뒤로 그렇지 땡겨 땡겨 겨드랑이 겨드랑이 그렇지 땡겨 더 겨드랑이 그렇지 골반 앞으로 내밀면서 왼쪽 다리 접어야죠 왼쪽 다리 접어야죠 그렇지 왼손 내려 내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잡아 잡아 내려와 굿 그렇죠 좋아요 좋아 그렇지 팔꿈치 대고 왼올보 왼올보 잘 걸어야 돼 그렇죠 쭈루룩 내려와서 엘보 다리 위로가 좋아서 그렇지 손 땡겨 보여주고 좀만 더 유지 다리 접어서 고개 숙여주시고 좋아요 자 이제 다리 풀러서 다리 풀러서 폴 뒤로 폴 뒤로 그렇지 잡고 땡겨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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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겨드랑이 껴요 골반 앞으로 내밀고 골반 더 앞으로 내밀어 엉덩이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손 내밀고 밑으로 잡고 발포인 그렇지 잡고 잡고 내려올게요 후 완전 잘한다 이 우주의 기온을 모으는 거야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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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오 미쳤다 미쳤다 그렇지 힘내요 힘내 팔꿈치 왼 오금 잘 걸고 발바닥 떼고 다시 걸어요 잘 걸어요 그렇죠 빠져서 그렇죠 팔댄거 한번 보여주시고 좋아요 다리 접어서 강싼거 보여주시고 좋아요 흘러서 잡고 기로 보내서 일어나 일어나 그렇죠 엉덩이 내밀고 겨드랑이 껴서 손 밑으로 국룰 포즈 이제 쓸어 그렇지 그렇지 발포인 발포인 그렇죠 잡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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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여기도 다치고 여기도 피났어요 또 그리고 내일 했는데 다 날라감 꿀댄스 할 때는 아마 내일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다 날라가서 어차피 해봤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뼈 감자탕 포장해서 집에 갈라고 포장 뼈 해장국 아 너무 피곤해서 말도 안 나와 뼈 해장국 샀고 이제 올리브영 가가지고 잠시만 여러분 걷다가 잘 것 같아요 올리브영 가서 염색약 사려고요 내일 토큐 가는데 약간 그때쯤에 머리색이 다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가기 전에 빡세게 팍 하고 가야 좋지 않을까 새로운 멍 여기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 누래지고 어 여기도 이제 새로운 멍이 여기도 이제 새로운 멍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이애 다이애 여기도 이제 시작하자! 반복을 지켜봐라! 태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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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를 지켜봐라! 태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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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을 지켜봐라! 태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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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고객님 지켜봐라! 태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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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왔다! 아! 최야! 그래야~! 반성을 죽였다라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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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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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이 장게블리에서 마셔야겠다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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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емножк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'm in Tokyo, guys. I have this best gown, shower gown. I am so happy to be in Tokyo. I just wanted to come to Tokyo because it has been 10년ぶりになりましたよ, Tokyo. 10년ぶり, 10년以上かもね. 本当にいいです. 本当にいいです. 今はレンズとか外して、ゆっくり自分の感触、感触タイムを過ごしたいと思います。 今はレンズとか外して、ゆっくり自分の感触、感触タイムを過ごしたいと思います。 これと、レンズ、水っていうかな。 私は視力が悪いから… 皆さんは視力をお守りしてくださいね。 本当に一番重要な部分だと思います。 身体で。 コンビ… ラーメンを食べて… ファミリーマートに行ってさ、これと… 当たり前にこれと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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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れはスパイファミリーが… 好きだから… 買いました。 朝ごはん… いつもの通り… 8月… 食べます。 で、私はこれ食べてから… ちょっとゆっくりして… 私の友達… 日本人友達… さゆるちゃんという友達いますけど… 家でホームステイした友達です。 もう… もう連絡は… うーん… 時間があった時… 少しずつ… 連絡したんですけど… まぁ… さゆるちゃんが東京で住んでいたからさ… あぁ、まだこの機会で… 会ったらいいなぁと思って連絡して… 今週ぐらいは会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。 んで、めっちゃお楽しみにしてます。 じゃあ私は… ポタチ… ポタチを食べてゆっくり休みます。 うーん… いいっす。 うーん… ごゆっくりして… お待ちします。 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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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じゃ、みんなぁ… 後で! vic山ありますから… あって… gerçekten… いただきます… もしれる тем?! 皆さん… 俺らの大堂に見せるわ 你にはもっと遠く見なかった… それでも… 必ず!" もっと幸まず… も……